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좀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아니죠. 믹스 보이스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엄청 쉽게 말씀드릴게요. 엄청 쉽게 말씀드리면 진성이랑 가성을 섞어가지고 아예 무코르블르르 이런 이상한 소리는 이상한 소리 마시고 봐봐요. 그러니까 섞어서 쓰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고음으로 남자는 남자 가수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 아니고 100%가 진성이랑 가성을 섞어서 고음을 올려요. 그걸 반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미드 우리 그 영원한 약속들이 이게 다 반가성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성 비율을 높이면 아아가 되는 거고 가성 비율을 높이면 아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믹스 보이스라는 근데 단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면 진성으로 올리시면 그분도 진성으로 100% 진성으로 올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성대가 어떻게 그렇게 진성 100%로 해가지고 뭐 3옥타브 뭐 미 이 정도를 해요. 예. 무조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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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정님도 당연히 아니죠. 뭐 내가 그대를 만났다는 거 이거 이제 하실 때도 다 뭐라? 뭐다? 반가성이에요. 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가성이란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반가성이라는 게 좀 요즘엔 되게 넓어져가지고 좀 사실 저도 좀 답답해요. 너무 반가성이란 뜻이 넓어졌고 원래는 맨 처음에 반가성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생겼으니까 쉽게 말해서 뭐 비트코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비트코인은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땐? 없었죠. 옛날에 그냥 돈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란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 거의 다 거의 대부분이 반가성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생겼어요. 그 단어가. 그런데 그 정의를 100% 어 진짜 설명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포괄적인 단어예요. 두 성도 포괄적인 단어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용어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그 뭐 그냥 믹스 보이스란 믹스 보이스란 아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하 될까요? 좀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냥 진성이랑 가성이랑 섞어서 고음을 올리는 걸 믹스 보이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좀 부드럽게 나는 거예요. 아시죠? 거의 대부분 뭐 성악하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랑 뭐 실용음악 뭐 실용음악 발성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악하시는 분들은 발성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실용음악에서 발성법이라는 건 성악에서 따와가지고서는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합쳐질 수가 없어요. 성악 잘하시는 분들이 가요 잘해요? 아니 못하거든요. 그리고 가요 잘하시는 분들이 성악해요? 못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입하셔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